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볼게요. 비트코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도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관련주가 함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덴트, SBI 인베스트먼트, 위지트 등등 있죠.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주 예전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부장님 옆에 보시면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포인트 잡았을 때 짧게 대응해보자 항상 이런 말씀 많이들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봐도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가치담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변동성이 컸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ETF가 뉴욕 시장에서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담보를 저는 확보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올랐고 그리고 또 연내에 현재 지금 7,870만 원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수급몰이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ETF의 ETF 상장은 6조 7천억 달러의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쉬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유입이 수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관련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종목들이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비덴트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관련 있는 종목이라기보다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많은데 역시나 추세 대응해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투명하게 좋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보면 사실 카카오가 되겠죠. 그렇죠? 업비트 관련해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위치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특정 자산의 정보를 기록하고요. 고용인식값을 넣어서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난 뒤에 토큰 형태로 어떤 가치 교환 수단으로 일정한 섹터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NFT, NF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NFT 관련된 기업을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요. 갤럭시아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지난 5월에 설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모 회사가 바로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기존에 갤럭시아 머니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5일 선이 20일 선을 돌파를 하고 꾸준히 상방향의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FT 마켓 플랫폼 성장성 가시화에 따라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주봉상 차트로 좀 열어놨어요. 보시면 기존에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3,800원에서 8,89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중간 정도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중기적인 흐름, 주봉상 차트거든요. 중기적인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의 에너지보다는 상방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틀에는 손주가만 제한하겠습니다. 6,700원 제가 하방 손주가 제한하고요. 목표가는 추세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미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천주로 갤럭시아 머니틀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3,000원에서 8,000원까지 갈 만큼 최근 1년 동안 85%나 급등을 했는데 살짝 밀렸으니까 지금 자리 다시 한 번 탄력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끝없이 갈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사인 주셨으니까 손주가 6,700원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전부터 잠깐씩 언급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SK텔레콤이 신설회사인 SK스케어를 나누어 주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거래 정지가 일단 됩니다. 그 전에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를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일까요? 시장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인적 분할을 해서 그에 대한 시장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다소 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조사 분석자의 의견은 인적 분할 전에 가치와 인적 분할 후의 가치는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지금 SK텔레콤의 시총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한 28조 정도 가치가 업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케줄상으로 보면 10월 25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10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래, 28일까지 거래 정리가 되고 아, 28일까지인가요? 네, 11월 29일 날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적 분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두 개 회사로 SK지주사와 SK스퀘어로 나눠지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재개되는 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가 있고요. 더불어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당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5대 1 액면 분할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도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28조 정도 본질 가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업사이즈가 당연히 2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떠나서 현재로서는 시장의 관심이 쇼점이 맞춰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강하게 못 올라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자사조 소각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약한 거고요. 기관들 수급도 최근에 와서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 며칠째 조금 약세가 보여주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분할 전에 매수 포인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12월 달에 호스피 200 편입 편출 이슈가 있고요. 호스닥 150 편입 편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특례 상장 개념으로 봤을 때 SK텔레콤이 신규 상장 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호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다음 주에 공모주 청약에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호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요소도 11월 29일 거래 재상장이 되고 30일에 확증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벤트도 함께 덩달아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입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이 건조해서 커질 수 있다. 어떻게 긍정적인 이벤트 커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세워볼까요? 그래서 제가 하방을 좀 제안시킬게요. 29만 원 손절가를 제안해드리고요. 상방으로서는 38만 원까지 업사이드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분할 후에 SK스케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상장 IPO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분 가치 긍정적 이벤트도 계속 덩달아서 나오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적 분할로 인한 기업 가치는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까지 보여지니까 수급적으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SK텔레콤 오늘의 추천주로 주셨고요. 목표가 38만 원 손절가 2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